심청이 일어서며 물때가 늦어가니 어서 건너가게 내다 아직 허고 집으로 돌아오니 선인들은 재촉하고 부친은 뛰고 오니 선인들은 재촉하고 부친은 뛰고 오니 심청이 할 일없어 심청이 할 일없어 그렇지 우리 장미님처럼 밑에 심청이 할 일없어 여기를 넉넉하게 흔들어주면서 떨어져 심청이 할 일없어 심청이 할 일없어 부친을 동인 어른들께 의탁을 허고 부친을 동인 어른들께 의탁을 허고 할 일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할 일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그렇지 이렇게 선인들을 이런 데가 다 흔들어주고 떨어지는 음인 거예요 그걸 안 떨고 가면 어떻게 돼? 맛이 없어 봐봐 심청이 할 일없어 부친을 동인 어른들께 의탁을 허고 할 일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이렇게 되면 너무 인재막 소리 배운 사람처럼 되버린다고 이 노래 자체가 인재막 배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잖아 이 노래 자체가 공력이 있고 내공이 있는 소리를 제법 잘 하면서 거기에서 망가뜨리면 안 되지 거기서 풍족하게 떨어져야 그 노련미도 있고 공력이 있어 보여 심청이 할 일없어 시작 심청이 할 일없어 부친을 동인 어른들께 의탁을 허고 부친을 동인 어른들께 의탁을 허고 할 일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할 일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잘하는데 이제 모두 아주 달랑달랑 잘 떨어지고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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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따라간다 잘하고 있어요 간다 이런 거 잘 놓아줘야 돼 놓는 데다 잘 놓아야 되는 거야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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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 따라간다 그렇지 따라간다 선인들을 따라간다 선인들을 선인들을 따라간다 따라간다. 아주 좋았어. 선인. 선인. 그렇지. 인. 인. 이런 데를 잘 해줘야 돼. 선인인들을 따라간다. 이렇게 시작. 선인인들을 따라간다. 그렇지. 그 흙을 흘리난 조맛자락을 그 흙을 흘리난 조맛자락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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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시작.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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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잘한다. 비같이 흐르난 눈물 시작. 비같이 흐르난 눈물 꽃기세 모두 다 사무친다. 꽃기세 모두 다 사무친다. 좋아요. 엎어지며 넘어지며 천방지축 따라갈지 엎어지며 넘어지며 천방지축 따라갈지 꽃놈 말 바라보며 좋아요. 꽃놈 말 이런데 이렇게 마무리가 이뻐게 돼. 그러면 노래가 서툴러 보여. 다시 시작. 엎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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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이진사 때 잡으나가 장년호걸 단어 다르고 장년호걸 시작 그치? 그것이 돼야 돼 해고서 연이 나와야 돼 장년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장을 완전히 해주고 연이 나와야 돼 장년호걸 이렇게 나와 시작 장년호걸 다시 장년호걸 단어 다르고 그러지 장년호걸 다르고 도덩이를 다르고 도덩이를 니가 행여해줬느냐 니가 행여해줬느냐 장년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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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선생님 함께라고 하더라고 함께라고 하면 안 돼 함께라고 하면 안 돼 함께라고 하면 안 돼 이제는 할 일 없다 이제는 할 일 없다 상침질 상침질 수놓기를 상침질 일과 함께라고 하면 안 돼 일과 함께라고 하면 안 돼 일과 함께라고 하면 안 돼 너희는 향진이 구조노니 너희는 양친이 구조노니 양친이 양친이 구조노니 양친이 구조노니 모시고 자리꺼라 모시고 자리꺼라 나는 오날 우월이 붙인 스라를 떠나 나는 오날 우월이 붙인 스라를 떠나 그렇지 나는 오날 거기가 세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오늘 떠나잖아 오늘 죽는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이 아주 중요해 나는 오날 거의 막 발악 외치듯이 해야 돼 시작 나는 오날 우월이 붙인 스라를 떠나 우월이 붙인 스라를 떠나 우월이 붙인 스라를 떠나 그러고 이제 죽으러 가잖아 죽으러 가는 기리로다 죽으러 가는 죽으러 가는 기리로다 죽으러 가는 기리로다 장년 장년 월 단 다르 장 시작 장 년 월 단 고 바로 나를 행동 따고 떠던 일을 행동 따고 떠던 일을 그렇게 니가 행여 잊었느냐 금년 7월 칠성야흐 니가 행여 잊었느냐 금년 7월 칠성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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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극혈교허잣더니 함극혈교허잣더니 이제는 할일없다 이제는 할일없다 상침질 수놓기를 릴과 함극혈교허잣더니 상침질 수놓기를 릴과 함극혈교허잣더니 너희는 양치인익이 구조허니 너희는 양치인익 구조허니 오시고 잘 있거라 오시고 잘 있거라 잘 있거라 잘 있거라 나는 온 날 우월의 멋진 수라를 떠나 나는 온 날 우월의 멋진 수라를 떠나 죽으러 가는 길이다 죽으러 가는 길이다 조금 더 몇 번 한 다음에 뒤에 진도 빼줄게 장년 우월 단호 따라 장년 장년 우월 단호 따라 단호 따라 장년 우월 단호 따라 앱도 따고 uber 던으로 앱도 땅호노던 앱도 따고 던으로 앱도 나도 어떠던 일을 나도 어떠던 일을 그렇지 니가 행여 잊었느냐 금년 7월 칠성자 니가 행여 잊었느냐 금년 7월 칠성야루 함께 결교하잖더니 이제는 할 일 없다 함께 결교하잖더니 이제는 할 일 없다 이제는 할 일 없다 이제는 할 일 없다 상침질 순옷기를 들과 함께 하잖느냐 상침질 순옷기를 들과 함께 하잖느냐 너희는 양친이 구조하니 너희는 양친이 구조하니 모시고 잘 있거라 모시고 잘 있거라 나는 오늘 우울해 붙인 쓰라를 떠나 나는 오늘 우울해 붙인 쓰라를 떠나 나 흘러가는지 흘러가는 길이로다 흘러가는 길이로다 동미남녀 동미남녀 도서없이 도서없이 눈이 붓고 눈이 붓고 모두 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홉신지 아홉신지 백일은 어디가고 백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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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고 어디가고 음운이 자오 허여 음운이 자오 음운이 자오 허여 자오 허여 청산도 찡근한 듯 청산도 찡근한 듯 청산도 찡근한 듯 으 흑근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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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コックテイル ガンコーチ とちー g こって ガンコーチ ố ula オーチ 꽃이 꽃대궐을 꽃이 꽃대궐을 꽃이 이궁궁을 고쳐 이궁을 고쳐 빛을 잃고 빛을 잃고 여기까지 할 거예요. 어려운데요. 동이 남녀 노소 없이 동이 남녀 동이 남녀 동이 남녀 노소 없이 노소 없이 눈이 붓고 눈이 붓고 모두 굴고 모두 울고 모두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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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모두 울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홉신지 아홉신지 그렇지. 동이 남녀 도소 없이 동이 남녀 동이 남녀 동이 남녀 동이 남녀 동이 남녀 그렇게 해야 돼. 동이 남녀 도소 없이 동이 남녀 도소 없이 도소 없이 도소 없이 도소 없이 도소 없이 눈이 붓고 거거거 모두 울고 눈이 붓고 모두 울고 하나님이 아홉신지 하나님이 아홉신지 신지 신지 백이 일은 어디 가고 백이 일은 백이 일은 백이 일은 백이 일은 백이 일은 백이 일은 내려갔다 올라가야지 백이 일은 은 백이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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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하게 쉬압하게 깎아줘야 돼. 백이힐은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머니 좌우 허여 어머니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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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타브 차이 좌우 허여 허여 어머니 좌우 허여 어머니 좌우 허여 청산도 찡그란듯 청산도 찡그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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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도 찡그란듯 청산도 찡그란듯 초목도 눈 물짓듯 초목도 물짓듯 고 remembrance 청산도 찡그란듯 지 crimin crois 청산도 포함 vol 학생 전 멜 бум 학생 pal 청산도 탑 신 жен 들어가는 꽃이 꽃들은 꽃이 이기구구구 걸고 절 여기서 막 깊게 깊게 바이브레이션을 치면서 팍팍 팍팍 흔들어줘요 이기구구구 걸고 절이다 이기구구 걸고 절 빛을 잃고 빛을 잃고 이렇게 할거야 거기까지 오늘은 이거 단어 못 배우겠지? 너무 어렵지? 안 돼 잘 안 돼 독학이 어려운데야 막 근데 이걸 해달라는 거야 돌아버려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 아니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지 기다려 나중에 해줄게 그랬지 있어요 힘들어 되게 어려운데야 고고 첨벙 좀 배울까? 고고 첨벙 몇 장단만 좀 배워보든지 아까 먹으면 다 해서 그래? 들어 보셔잉 들어 봤다 다음주에 조금씩 배우게 호랑가 떨어지고 배워도 돼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 그냥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 정말 잘 안 돼 이렇게 시끄럽게 해 이렇게 시끄럽게 해 이렇게 시끄럽게 해 이렇게 시끄럽게 해